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국내에서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달 동안 20억 명이 시청하는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는 월 사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웃나란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다는데요.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이 가상의 인물이 유튜버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혹시 아담 아십니까? 알죠. 네, 1997년에 나왔는데 저는 당시 굉장히 어린 유치원생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도 가끔씩 회자가 되는 아주 유명한 가상의 인물이죠. 최초의 가상의 인물 가수인데 혹시 노래도 기억하십니까? 노래는 잘 기억 안 나네요. 네, 어쨌든 되게 유명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담이 있는데 뭐 지금 보면 그래픽 자체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일본에서는 아담과 같은 가상의 인물이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요. 바로 키즈나 아이입니다. 가상의 캐릭터인 키즈나 아이는 지난해 말 구독자 238만 명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가상의 캐릭터가 구독자가 240만 명에 육박하는 인기 유튜버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구독자를 모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최초의 가상 유튜버라는 칭호를 얻고 있는 키즈나 아이지만 일본에서는 원래부터 캐릭터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요. 또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공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일본에는 키즈나 아이를 비롯해서 약 천여 명의 가상 유튜버가 있는데 이들은 캐릭터라는 특성을 살려 피규어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굿즈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들도 가상 유튜버를 영입하고 있는 상태고 키즈나 아이의 경우에는 일본 관광국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웬만한 유명 연예인들보다 더 활동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유튜버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캐릭터가 이거 가능한가요? 원래 키즈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상 유튜버들이 다 그렇지만 성우가 따로 녹음을 하고요. 거기에 모션 캡쳐나 렌더링 같은 걸 따로 입혀서 활동을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근데 또 작년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그래픽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면서 성우들이 코멘트를 읽어주는 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한 겁니다. 또 키즈나 아이는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실제 유튜버처럼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하면서 가상 유튜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캐릭터들이 유튜버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상 유튜버까지는 아니더라도 캐릭터가 큰 영향을 끼친 사리가 있는데요. 바로 EBS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던 세미라는 캐릭터입니다. 개량 한복을 입고 있는 미소녀 세미는 수학 교육 영상에 등장했는데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역시 피규어로까지 출시될 만큼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 소위 따라그리기라고 불리는 트레이싱 논란, 거기에 2차 창작으로 인한 성인물 제작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EBS는 세미를 하차시킬 수밖에 없었죠. 네, 아무래도 캐릭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가상 유튜브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방송 추세는 개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협송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캐릭터라서 한계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한계가 없기도 합니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세계를 넘어서 교육과 무대 등 현실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생방송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아나운서도 등장했다고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죠. 언젠가 가상의 인물과 호흡을 맞추며 방송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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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